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유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이애킹 QA로 질문 남기신 것 중에서 좋은 사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이애킹 직무 수행 중에 실제 악성코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사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모이애킹 직무 수행 중에서 시나리오상 실제 악성코드 및 파일을 개발하여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경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영상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영상을 배포할 거고요. 두 번째는 모이애킹 시에는 메모리 포렌직을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악성코드 직무는 개인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특화되어 수행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애킹 시 악성코드 분석 역량도 중요한가요? 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이제 관리 쪽이어서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모이애킹 직무 중에서 실제 악성코드와 파일을 개발하는 그런 테스트한 경우인데 이제 악성코드에 대한 그런 범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성코드 분석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윈도우즈 그 다음에 리눅스 이 두 개가 좀 많이 있죠. 지금은요. 물론 이제 그 리눅스하고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모바일 쪽하고 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르게 좀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apk 파일 우리가 안드로이드 쪽이죠. 요게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ios에 관한 이제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사례들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윈도우 쪽이 많죠. 우리가 그 악성코드 업체 중에서도 윈도우즈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iot 쪽도 그렇고 이쪽으로 조금 조금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정도 추세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바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apk 파일은요. 정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사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악성코드가 조금 살짝 이렇게 조금 이슈였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이킹 직무를 할 때도 사실 요건 이제 공격자잖아요. 모이킹은 실제 해커처럼 우리가 공격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컨설팅이지만은 범위만 좀 해커, 범죄자죠. 나도게 보면 여기서 범죄자하고 어떤 범위들은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사용하는 기술들은 같습니다. 모이킹을 하던 그 다음에 실제 범죄자가 사용하는 기술들은 같아요. 근데 중이었던 그 범위라는 안에서는 요 악성코드라는 것들이 일부 조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냐면은 저희가 이제 모이킹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범죄자들은요 가용성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거든요. 즉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실제 공격을 하다가 서비스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던 뭐를 하던 아니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데 모이킹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어떤 가용성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제가 컨설팅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용자 일반적인 사용자들 하면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악성코드를 개발해서 어떤 걸 뿌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하고 하나는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스템의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사용하는 사례는 그러면 모이킹 수행하면서 어떤 경우냐 라는 것이죠. 이게 임의적으로 막 뿌릴 수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감염을 시킨다거나 시스템에다가 악성코드를 계속 심어가지고 뭐를 할 때도 주의를 해야 돼요. 범죄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치매사고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는 건 뭔가 영향이 딱 있을 때 아 뭔가 치매사고에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잘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물론 그 기술적인 것들은 모이킹커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성코드 제작하는 것들도요.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시면요. 가능해요. 뭐 샘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조금만 아신다면은 악성코드는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합니다. 윈도우즈 API를 제작을 해요. 근데 악성코드들도요. 이 API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르게 무슨 변환을 시켜간다는 물론 우회기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다양한 API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 사실 윈도우즈 API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우리는 악성코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은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 윈도우즈 API에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API 있습니다. 스크린샵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스크린샵을 찍어가지고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자 몰래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악성코드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 대상으로 했을 때 악성코드는 뭐 익힘 때 어떻게 수행하냐면요. 첫 번째는 제일 큰 것은 웹실이죠. 그러니까 웹실이라는 것이 여기 질문을 주신 분이에요. 이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자의 아마 악성코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악성코드의 범위를 좀 더 크게 생각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대상으로 악성코드로 사용했던 것은 큰 것은 웹실입니다. 우리가 웹실이라는 것은 뭐죠? 웹에서 셀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웹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악성코드는 아니에요. 액성코드는 아니고 개발자들이 말 그대로 그냥 원격에서 내가 웹에다가 그런 셀거넌들을 올려가지고 원격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만들었던 것이 사실 웹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범죄자들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웹실은 지금은 악성코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에 웹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를 우리가 웹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차단하는 거죠. 외부에서 이런 웹실의 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차단하자. 그런데 몇 와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페이지들은요. 이렇게 셀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의 또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웹실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그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악성코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인도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 그래서 이 웹실에서 우리가 모이킹을 할 때 많습니다. 사실 공개된 웹실들은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웹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요. 웹실 마스터라고 우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기터브에서 여러 중국 쪽에서 배포한 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배포한 그런 웹실들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만든 웹실들이 가끔씩 진짜 백도 역할을 하는 웹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 수 있으면 한번 걸게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다뤘는지 몰라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아무튼 저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웹실들을 제작하는 현상들이 나오냐면요. 배포되는 웹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용하기 편한 기능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올렸을 때는 우리가 침입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나 우리가 IDS죠. IDS 같은 경우나 웹실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도 솔루션에 의해서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의해서 또 차단이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기반에서 안내비나 그런 것도 다 백신이죠. 그게 그대로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 공략을 할 때는요. 이 웹실을 올리면 백신에 의해서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웹실 차단 솔루션이 있으면 더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간략하게 차단되지 않는 범위 혹은 그 기능만 포함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회기법들을 일부 진행을 합니다. 웹실에다가 뭔가 단독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치환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문자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웹실들을 일부 제작을 해서 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모의킹하는 수행 과정에서 저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어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 파일을 위해서 웹실을 올렸는데 뭔가 동작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뒤에서 차단을 하고 있거나 삭제를 했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죠. 웹실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이 웹실의 특징이나 웹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 할 때 보통 DLA 인젝터 같은 거나 API 후킹들 기법들을 많이 합니다. 메모리 조작 같은 거를 목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DLA 인젝터나 API 후킹들을 할 때 이런 취약점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대상의 윈도우즈 취약점 윈도우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략을 할 때 그 취약점들을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성 코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공격 코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좀 애매한 수준이지만은 분명히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악성 코드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뭔가 사용자들이 뭐 키로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키로거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자신의 그 악성 서버에다가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요건 악성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로깅 방지 솔루션이라는 그런 윈도우즈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을 공략해서 내가 키로깅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냥 키로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키로깅이 된 것들이 외부의 실제 우리가 모이게킹 수행하는 그 서버 쪽에다가 뭔가 원격으로 수집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위협들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로컬에서만 악성 코드가 가면 됐을 때 로컬에서 가면 됐을 때 요것들이 외부의 정보들이 다 나간다. 이런 관점이죠.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하면 좀 더 좋습니다. 일제에 배포된 그런 키로 같은 걸 이용하면 생각보다 동작이 안 돼요. 애전 버전에서, 애전 윈도우즈 버전에서만 동작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윈도우즈 10이면 윈도우즈 10 기반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권한 상승을 위한 어떤 공격 코드들을 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스플로이트 DB 여러분들 공격 코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있죠. 요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스플로이트 DB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권한 상승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권한 상승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격 코드들을 조금 더 애니 놓고 만약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공략을 한다면은 뭐 리눅스 걸 찾으시면 되겠죠. 리눅스 걸 공략하시면은 요게 이제 로컬에서 발생하는 얘네들이 거기다 권한 상승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권한 상승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권한 프리비리지 에이스클레이션 이게 권한 우회거든요. 이런 것들이 권한 상승인데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했을 때도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만약 요게 좀 일부 환경에서 안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권한 상승에 대한 코드들을 조금 이런 식으로 웹셀에서 조작을 했듯이 조작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아셔야겠죠.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오는지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 같은 거를 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요거를 백도어를 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도 계속 요거를 통해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침투 경로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도 이런 백도어에 가는 것들도 오픈되어 있는 도구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 우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솔루션 쪽에서 오픈되어 있는 도구들이 패턴들이 다 탐지가 돼요. 거의 대부분요. 그러면은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작을 해서 이제 그 패턴들을 이제 못 알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으로 제작해가지고 우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패턴들을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면은 좀 더 이제 패턴들이 복잡해지겠죠. 복잡해 보다는 달라지겠죠. 패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이애킹 직무 수행을 할 때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악성코드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을 때 공부할 때 방향을 잡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용자 대상으로 악성코드 사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웹 모이애킹을 할 때 우리가 웹서비스에 어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통해가지고 뭔가 EX 파일들을 뿌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를 일반 사용자 이게 진짜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뭔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일반 사용자들이 뭐 작성했던 게시물들을 내가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뭔가 악성코드 EX 파일을 뿌려가지고 테스트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이애킹 수행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컨설턴트예요. 모이애킹 컨설턴트여가지고 A라는 사람이 어떤 악성코드를 뿌렸을 때 B라는 사람이 실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서 EX 파일까지 가면이 될까? 이런 것들은 테스트할 수는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위협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일반 사용자 고객들 대상으로는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많이 하냐? 사용자 대상으로 할 때는요. 전 임직원 대상으로 보안의식 진단을 합니다. 보통 1년에 2회 정도, 금융권 같은 경우에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악성코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로 하냐면요. 문서형 악성코드, 여러분들 DOC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엑셀 파일 있죠? 여기 안에다가 VBA 파일, VBA 스크립트를 사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파워셀이라는 것을 사용하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악성코드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런 제작 방법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문서형 악성코드를 이제 이메일에다가 첨부를 해서 임직원들한테 다 뿌렸을 때 임직원들이 그 문서형 악성코드를 열람을 해서 감염이 되냐?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2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활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어떤 의심되는 파일들이 왔을 때 실제 이것들을 의심하고 잘 지키냐? 실행시키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서형 악성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랜섬형, 그 다음에 파밍 파밍이라는 것은 그 악성코드가 감염이 되면은 공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네이버라는 닷컴으로 접속을 분명히 했는데 악성 서버로 유도가 된다거나 이런 호스트 파일들을 조작을 하는 이런 파밍 공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고객들한테, 고객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파일, 이런 악성코드 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임직원한테 설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동작하는 것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충분한 테스트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애커들이 이런 것들 컨설팅을 할 때 받아왔을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악성코드 제작을 할 때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수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하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용자 대상으로 APT 공격 시나리오를 프로젝트를 할 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흔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정말로 한 모이애컨설팅 할 때 한두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나리오적인 프로젝트들을 좀 제안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APT 공격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임직원 대상으로 이게 뿌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IT 보안 인력들한테 뿌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IT 센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악성코드를 뿌려가지고 실제 이거 APT 공격이 진행이 되냐.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 나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이애킹 사업 중에 하나로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것을 더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뭔가 리얼한 해킹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자기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목적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악성코드를 진짜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제작을 해서 보안 오루션도 보안 솔루션도 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리얼하게 뽑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중요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시연을 하게 되는 건데 무척 어렵습니다.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별로 추천을 합니다.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악성코드를 개발했던 그런 사례를 경험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보고 이해를 다 하시면 좋은데 제가 썼던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실물을 좀 경험했던 분들이라면은 좀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